권성동씨 권성동씨를 떨어뜨릴 수 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마일드하게 조작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권성동이 무소속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이 빼앗긴 표하고 홍윤식이 빼앗긴 표를 더하게 되면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가 얻은 표로가 될 겁니다 아주 심하게는 조작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강원도 강릉시 선거데이터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고 계산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후보별 득표수가 다 나옵니다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쫙 나오죠 당일 득표 득표율도 쫙 나오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도 나오고 그런데 이런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강하게 의심을 한 겁니다 이 친구들이 손을 댔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컴퓨터를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딱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미래통합당 후보한테는 50%를 가져가고 희한하게 뭐죠? 무소속의 권성동 후보한테는 15%를 가져간 겁니다 굉장히 유력한 그런 당선인인데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해요 대부분 경우는 동일 숫자가 나오거든요 미래통합당 후보엔께 50%를 빼앗으면 무소속 후보엔께도 50%를 빼앗는데 이 경우는 특별히 예외입니다 50%를 빼앗았는데 15%를 빼앗았다 이런 경우는 물론 있겠지만 제 기억에는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산작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동일 숫자를 집어넣었거든요 50%를 빼앗았는데 당연히 사전투표 득표소에 50%를 빼앗아야 되는데 15%를 빼앗은 겁니다 희한하죠 앞의 표 총수가 5586조니까 이걸 민주당 후보엔께 더해주고 미래통합당 후보에 각각 50%의 15%를 이건 참 미스테리입니다 지금 대부분 지금까지 분석을 해보게 되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제 15%를 빼앗았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빼앗아 놓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의 34% 얻었는데 사전투표 득표에서 44%입니다 10%라 뻥튀기를 해준 겁니다 10%라 많습니다 이게 그렇게 1번 2번 3번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자료만 보더라도 뭡니까 이게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당일 투표의 10%가 나왔으면 미래통합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한 10% 플러스 마이너스 0의 3 정도가 나와야 되지 어떻게 10%나 더 높게 나올 수 있냐 이야기죠 정상이 아닌 겁니다 권성동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4% 사전투표 득표율은 36%니까 7% 정도 줄어든 거죠 1번 2번 3번은 선관위자 아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권성동 4만 9천표 더불어민주당 후보 4만 7천표 한 2천표 정도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진짜를 구해보니까 얼마인 거 아니까 권성동이 5만 2천표 그 다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만 1천표 그래서 1만 1,111표 차이로 이긴 선관위인 겁니다 2천표가 차이가 아니고 여기 4번은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추정해낸 거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4번, 5번, 6번은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34%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34%지 않습니까 거의 같잖아요 10% 차이가 안 나거든요 권성동 후보도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이 44% 사전투표 득표율이 42% 1.9% 차이가 나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만졌는데 이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런 그래프들이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 이걸 다 듣고 그냥 대한민국에 가자 자유, 정의, 진리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얼마나 역겨운지 거짓을 뭡니까 공권력을 이용해 합리화하고 이러니 그게 참 공동체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대법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힌 겁니다 그들이 알았건 몰랐건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몰랐으면 뭐 6개월 안에 검색이 그냥 땅땅땅에 내려 있겠죠 특수통 출신의 검사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걸 모른다? 모르기는 뭘 모르겠습니까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 100여 건 정도의 모든 서울중앙지검에 답지했던 그런 고소고발건들이 다 선거와 관련해서 다 무산됐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선거를 국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선거 데이터를 만드니 이 비용을 담으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가 치룰 겁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아무튼 제야 전문가가 낮에는 사업하고 밤에 이렇게 분석을 해줘가지고 전무가 다 밝혀진 거죠 이제는 뭐 2016년 20대 총선까지 다 확장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다 비용을 치르는 거니까 그러나 제정신을 밝힌 사람으로서는 이런 거짓말들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거짓을 거짓이라고 하지 않고 참을 참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그게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지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세력들이 얼마나 큰 거하니까 선거가 들어가는 그런 모든 콘텐츠는 천명 이하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항아리 아래 금붕어와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통제된 정부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정치검사는 이런 걸 안 다룰 생각이 있겠죠 평생 동안 선택적 수사를 해왔으면 이것도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별 게 아닙니까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만들면 선거를 왜 합니까 그냥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가 끝내죠 자 여러분 오늘 일요일 날 아침이기 때문에 오늘 좀 선거 문제를 상시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밝혀진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비급하거나 아니면 뭘 먹었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술과 사상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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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술과 사상의 세계를 소개합니다